오늘 학교는 무엇이냐? 바로 방탄의 컷 저희가 그린 그림의 동작을 똑같이 사진을 찍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너는 독창성이 없다 왜? 우와 널 모르네 맨날 말했잖아 독창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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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보여줘? 응? 응? 왜? 어때? 독특 소리 그렇지 그렇지 조홍씨 평가해 주십시오 응? 조홍씨 두 번째 그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요심해라 정국 입고 안 걸리고 싶으세요 으흐흐